자 이 그림은요 아픔을 보는 제3의 눈이에요 어 여기 여기 약간 연꽃 모양 또는 그 뇌 모양 또는 장미 모양으로다가 이렇게 장미 문양을 넣어서 제3의 눈 영안이 열리고 있는 걸 표현한 거죠 그래서 아픔을 바라보는 지극히 자비롭고 얼마나 아프니 하고 극율이 여기는 그 사랑의 눈이죠 엄청 아픔과 사랑이 공존하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 눈입니다 아픔을 보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운 아기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영채님의 축복으로 아픔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린 그림이죠 아픔을 바라보는 제3의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픔을 보면 지금부터 아픔을 그리와 영채님의 축복으로 아픔을 기다려주시게 됩니다 아픔을 너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픔을 모르는 걸 아픔을 보면 아픔을 보는 것이 실력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